인니가 저러는 것도 한심하지만 그걸 웃으면서 다 받아주는 마음 넓은 우리 정부와 여당도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양아치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한국에게 역대급 뒷동수를 쳤습니다. 이 소식이 해안민국을 강타하자 이제는 화내기도 힘드니 그냥 제발 좀 인니와 거래를 끊으라는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3월 31일 인도네시아는 140조 원의 차관을 통해 무기체계 도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150조 원이나 되는 국방 예산을 신규 무기 도입에 투입한다고 하니 6천억 원밖에 들지 않는 KF-X 분납금을 인니가 금방 갚을 거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배신당했습니다. 사기와 협잡해 나라답게 우리에게 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빌린 돈으로 프랑스 제라팔 전투기를 구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9조 7천목 원으로 약 10조 원에 다갑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액 대출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니의 행동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모렴치하고 어이가 없는 배신 행위입니다. 라팔 사업에 들어간 비용의 10%만 완납해도 한국의 KF-21 48대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라팔이 먼저 배치돼서 성능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같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먼저 사는 행위는 괴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라팔의 성능은 곧 완성될 KF-21보다 매수나 떨어집니다. 1980년대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인 라팔의 개량이 아무리 잘 진행됐더라도 2022년 첫 비행을 하는 첨단 전투기인 KF-21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심지어 KF-21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할 수 있는 5세대 블럭 3 개량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심한데도 인니가 나팔을 골랐다는 것은 KF-X가 무조건 실패하는데 손모가지를 건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니는 KF-21의 성능을 각가 내리며 분담금을 내기에는 우리의 KF-21의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에 더해 인니 예산으로는 택도 없는 F-15EX를 무려 36대나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다시 한번 한국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 국민들도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텐데요. 바로 돈도 없는 인니가 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리한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허세가 가득하다 못해 정신줄을 나버린 인니의 답도 없는 양아치 행보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니의 패약질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낙을 내세우며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한 강은호 방사청장에게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인니의 잠수함 전력 증강이 절실하다며 한국이 도움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말과 행동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니는 아직도 2019년에 계약된 1400톤급 잠수함 세척에 선수금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잠수함이 썩었다며 막말을 일삼고 있는데요. 더 황당한 건 그 말을 한당사자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한 프라보어 국방장관이라는 것입니다. 프라보어는 한국산 잠수함은 90일 이상 자망할 능력이 없다며 한국에게 잠수함 건조를 맡길 수 없다는 논조의 이야기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프랑스에게 스코르펜급 잠수함 두 척을 구매하고 싶다며 프랑스 네이블 그룹과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발주한 잠수함을 건조할 도크를 확보했다가 크게 낭패를 받고 추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관련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상도덕은커녕 기본적인 개념조차 상실한 개막장 외교입니다. 특히 인니가 주장한 90일항에는 말도 안되는 트집입니다. 제레식 잠수함이 90일 이상 자망을 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흡입관과 배기관을 수면에 내놓은 스노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데다 유류와 식량 등을 계속 보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노클 상태를 유지하면 대자멸기의 추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에랑초 2022년 현재 세계 최장 잠암 기록을 가진 제레식 잠수함은 도산만창호급 1번함 도산만창호가 2020년에 세운 20일입니다. 즉 프라보호가 말한 90일 잠암 능력이 없어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멍멍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때를 부리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니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데는 한국의 능력을 깎아내려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저열한 심리가 숨어있다고 전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한국과 비빌 수준이 되지 않으니 한국의 능력과 기술을 평가절하에 수준을 맞추겠다는 고약한 심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에서 양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니를 그만 손절하고 서둘러 새로운 국방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니 정부의 태도는 그다지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에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기들이 한국과 같은 군사강국이 됐다는 망상에 빠져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인니의 착각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2022년 현재 인니의 군사력은 gfp를 기준으로 세계 15위에 달하며 병력 역시 60만에 이릅니다. 겉보기로는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편성된 장비를 살펴보면 한심하다 못해 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무기를 국산화할 능력이 사실상 전무하며 그나마 있는 외산 장비조차 마구잡이식 도입으로 인해 명망진창입니다. 일례로 육군을 살펴보면 독일의 레오파르티, 프랑스의 앵크스 13, 영국의 스콜피온 90 경전차 등 온갖 전차를 되는 대로 도입해 운용 중인데요. 이렇게 무기를 섞고 쓰면 설령같은 규격의 탄을 사용하는 국가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정비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니가 운용하는 영국산 스콜피온 90 전차와 한국산 타란툴라 장갑차는 같은 코케리사의 90mm 주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탄약 호환이 잘 되는데요. 하지만 그 외의 부품은 전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비소유가 폭증하면서 전력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평시라면 몰라도 전시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니 군부는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은 가위 짬통 속 음식물 찌꺼기처럼 여러 무기가 혼재된 마굴입니다. 미제 F5, F16, F18 전투기와 러시아제 수 27, 수 30을 같이 운용하고 있고 이제는 KF-21과 A8, F-15EX를 같이 운용하겠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런 분수 편제는 그냥 전쟁을 안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당 전투기들은 각기 다른 미사일과 부품을 사용함으로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사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대한제국 군대 해상 사건입니다.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대인 진위대와 시위대를 해체한다는 말 또한 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우리 장병들이 병영에서 무기를 꺼내들며 일본군의 반기를 들었는데요. 처음엔 아주 잘 나갔습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허약했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대한제국의 육군부대들은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맥심 기관총과 독일제 명품 대포인 그루프야포 등 다양한 무기를 도입해 일본군과도 대등히 겨뤄볼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기 도입을 외교수단으로 생각한 관료들에 의해 독일제 개베어, 미국제 레민턴, 프랑스제 베르단 등 온갖 잡탕 무기로 무장하면서 탄약 호환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군대 해산에 반대하던 대한제국군은 남대문을 점령하고 일본군을 압도하는 듯했으나 탄약이 부족해 전투를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일본군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훈련도나 사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엉터리 군수치기 때문에 군대가 무너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같은 사례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허무하게 무너진 대한제국군과 달리 우리 국군은 무기체계의 단일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표준에 맞는 미제 무기들과 탄약으로 군을 무장시켰고 1980년대부터 국산화를 추진했음에도 규격만큼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덕에 대한 민국은 러시아,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적용했음에도 미제 장비들과 규격이 맞는 우수한 장비로 무장하게 됐습니다. 반면 인니는 아직도 우리가 100년 전에 나하던 잡탄 군대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기 국산화를 위한 방산업을 육성하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이런 인니의 한심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CN-235 수송기입니다. 인니는 스페인과 협력해 CN-235를 개발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한국 해경은 부족한 해상초계기를 보충하기 위해 2011년 인니로부터 CN-235m 사대를 도입했습니다. 큐면상으로는 가격이 저렴함에도 성능이 괜찮은 가성비 장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운용 중에 동체의 균열이 발생하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은 물론 온갖 마감 분량이 우후죽순으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의 열악한 인프라와 인적 수준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발주 과정에서도 납품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또 CN-235 인도네시아 제작사의 능력 부족까지 보였는데요. 과거 인니를 지배하던 복제자 수아르토의 가족들이 저지른 비리가 뒤늦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아르토의 둘째 딸을 부인으로 둔 인물이 지금 인니의 국방장관인 프라보오입니다. 한마디로 독재정권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과거에 부패한 복제정권의 관리들이 국방산업을 휘어잡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부패한 독재 패밀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지체보상금을 내게 됐음에도 사과는커녕 한술 더 떠 지체보상금을 없애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KF-X 사업에서 미납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것이나 무려 140조원에 달하는 무기를 전액 대출로 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태연하게 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군 전문가들 역시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인니가 일본의 8촉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전액 대출로 사고 싶다며 일본에게 언질했다고 하니 폐급 동맹인 인니를 일본에게 양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니가 척당 5천억원이나 하는 호위함을 무려 8촉이나 대출로 산 뒤 과연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인니가 정신 못 차리고 세계를 상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빚더미를 계속해서 늘린다는 것은 인니에게 채권을 가진 한국, 미국, 프람스, 일본이 그들의 빚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 주심 동맹을 결성하는 웃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양아치 개거지들하고 이 시간 이후 국익을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흔성에 애들 상종하지 말자 저렇게 양아치 짓거리를 하는데 그냥 도는 정부가 웃깁니다. 얼마나 세금을 털려야 조치를 취할 건가 인도네시아는 신뢰를 가지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방산청 이제 그만 멍청왕 짓 좀 그만해라. 인니 정말 야갑구나. 한국의 일자 공동개발금을 깨게 생겨두니까 한국에서 차관을 밀려 아파를 사고 한국이 공동개발 포기하면 그 핑계로 차관을 갚지 않는다니까 정말 우리 정부 바보들만 우글거리는구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